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참 대단한 사업가지 않습니까? 추진력도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세세한 부분들도 강하고 이제 대개 미국의 주류 언론들 그리고 주류 언론들을 대개 소개하는 한국의 주류 언론들은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 않죠. 마찬가지로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안 좋은 이야기들이 계속 올라오는 겁니다. 지가 왕인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트럼프와 이런 머스크의 관계가 곧 깨질 거다. 제가 이제 한 분 페이스볼 들어가 보니까 도널 트럼프는 이미 일론 머스크의 제안을 무시하고 있다. 이런 퓨처리즘 닷컴이니까 뭐 매체 성격은 잘 모르겠습니다. 두 사람이 사이가 별로 안 좋다. 이런 이야기를 인용해가지고. 그 봐라 일론 머스크하고 두 사람은 관계가 깨질 거다. 이런 이야기들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국의 식자층 중에서 지금도 트럼프 보러 굉장히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많죠. 자 이제 여기 보니까 동아일보에 김재영 논술위원이 트럼프는 왕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기 보니까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는 왕이 아니다 라고 동평한 거죠. 이 폴리티코가 상당히 좌편향적인 매체인 거죠. 그러니까 뭐 마음이 안 드는 겁니다. 마음이. 정신 나간 사람이 여러분들 대통령이 돼가지고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와신또 특파원이 여러분들 글 쓴 걸 보니까. 문병기 와신또 특파원. 마가에 올라탄 머스크의 정치 실험. 전체 내용이 별로 마음이 안 드는 겁니다. 대선을 앞두고 200여 명의 미국의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트럼프는 심각하고 치료불가능한 성격장애인 악성 자기의 정상을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미국의 보통 시민들이 정신 나간 사람을 뽑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똑같은 거다. 그러니까 시국순환한 한국의 대학 교수나 도널드 트럼프가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는 뭐죠. 미국의 정신건강 전문의들이나 50부 100부인 것 같아요. 자신보다 주목받거나 건의에 도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차없이 공격해온 그의 과거 은행을 돌아보면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동아일보의 문병기 와신돈 특파원도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이제 진짜를 이해하려고 노력들 안 하는 거죠. 선입견들이 다 있어 가지고. 그런데 머스크가 도널드 2800을 쏟아부어서 자금력 면에서 카물라 헤리스 부통령에 밀리던 트럼프 당선인을 대신해서 7개의 경합주 선거운동을 도맡다시피 했고 최대 격전지였던 펜실베니와 미시간 위스콘신의 득표율 격차가 1% 남지되었음을 고려하면 트럼프의 당선인의 대선 승리에 대한 머스크의 지분을 무시하기 어렵다. 그리고 또 2026년도에 중간선거에 계속 이겨 가지고 상원 하원에서 다수당이 돼야 트럼프가 구상하는 그런 계획을 밀어붙일 수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이익을 공유하기 때문에 지금은 미룰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곧 깨질 것이다. 그런 톤을 문병기 특파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코크 형제는 미국의 보수 싱크탱크에 돈을 많이 대고 정치인들에게 많이 돈을 댔던 형제입니다. 코크 형제처럼 자금력으로 정치의 영향력을 미치란 억만장자들도 많았지만 일론 머스크처럼 개인이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자하고 직접 정치에 뛰어든 사례는 찾기 어렵다. 일론 머스크를 이해하기가 힘들겠죠 사람들이.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머스크는 지난달 한 인터뷰에서 정치 전면에 나선 이유로 환경단체의 민원을 받은 연방항공청 지시로 태평양 한가운데서 바다 표범을 납치해서 헤드폰으로 스페이스X의 우주선 발사 소음을 들려주는 실험을 했던 일화를 공개했다. 공룡정부의 과잉 규제가 원인이 됐던 것이다. 이렇게 하고. 어떻든 간에 머스크는 인공지능 기술 시대 새로운 정치 참여와 정부계획의 영웅이 될지 금권선거로 민주주의를 훼손한 시대의 악당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떻든 뭐 와신돈 특파원도 썩 그렇게 정신 나간 사람들이 모여서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다 여러분들 일론 머스크가 정신이 나가고 도널 트럼프 후보가 정신이 나갔다고 하는데 이 한국 사람들은 유독 트럼프를 사랑한단 말입니다. 삼성 투자 정권에서 올해 가장 수익률이 높은 코덱스 미국 서학겜이라는 이런 펀드에 단연코 1등이 테슬라 주식이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테슬라를 그렇게 좋아하는 겁니다. 23.2%. 한국의 투자자들 정신이 나간 거죠.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한테 투자를 많이 하니까. 미국의 대표적인 여러분 이런 상장지수 펀드 ETF에 테슬라가 23.2%를 차지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공격적인 성향이 테슬라를 좋아하는 거죠. 한국 사람들도 참 대단한 겁니다. 사람은 여러분 다 자기 견해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뭐 도널 트럼프구나 일론 머스크를 얼마나 정확히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도 이제 두 사람을 씹어 데끼는 그런 기사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두 사람을 만나본 적은 없지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한번 나만께 이야기하게 되면 나도 정신 나갔다고 할 거니까 이렇게 AI한테 물어본 겁니다. 도널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미를 관계가 얼마 가지 않아서 파경을 맞게 될 것이라고 추측하는 기사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인 이전의 한 인간으로 일론 머스크의 능력을 높게 평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 젊은 친구가 참 대단한 양반이야라는 표현으로 묘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쟤는 도널 트럼프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도널 트럼프 나이가 78세 일론 머스크 나이가 지금 52세인지 54세인지 그럴 겁니다. 또한 일론 머스크는 자신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트럼프의 리더십 스타일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면모를 좋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남자들의 세계에서는 연령을 초원해서 서로 존경하거나 존중하는 그런 관계를 이따금 만날 수가 있는데 이익이 지배하는 사회의 대다수 사람들은 이처럼 독특한 남자들 사이의 세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고수들끼리 서로 대단하게 보는 그런 심적 상태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닥터 AI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게 되면 정신나간 이야기라고 이야기할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AI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트럼프와 머스크의 관계는 단순한 정치적 동명을 넘어서 독특한 유대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머스크의 능력을 높이 평가해서 그를 집에 돌아가지 않으려고 한다고 농담할 정도로 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트럼프가 머스크를 저 젊은 친구와 참 대단한 양반이라고 생각한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머스크 역시 트럼프와의 관계에 특별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트럼프의 지근 거리에 머무르며 심지어 트럼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낸 등 인간적인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선 관계로 보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일반적인 정치적 동명이나 이해관계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AI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두 사람은 서로의 능력과 리더십을 인정하고 연령 차이를 넘어 상호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수들끼리 서로를 대단하게 얘기하는 특별한 관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가 주변 사람들의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측근들은 머스크의 행동을 공동대통령 행시로 여기며 불만을 표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사람의 독특한 관계를 일반적인 정치적 관점에 해석하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와 머스크의 관계는 단순한 정치적 동명이나 이해관계를 넘어선 특별한 유대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수들끼리의 상호 존중과 인정을 바탕으로 한 관계로 일반적인 정치적 관점으로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물론 두 사람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될지 모르겠지만 하도 미국의 주류 언론이나 아니면 한국의 주류 언론의 두 사람 사이를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피력하고 그다음에 AI한테 여러분들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이런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많지는 않을 관계. 그러나 이익이 지배하는 사회 속에서도 이렇게 독특한 관계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78세의 트럼프 당선인하고 52세의 일론 머스크란 젊은 분 사이에 이해를 관계를 넘어서는 그런 독특한 유대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젊은 기자가 이해하겠습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미국 기자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모두가 이익 때문에 저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할 테니까. 그러니까 도널 트럼프가 여러분들 일론 머스크의 사업 전개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전기차부터 시작해 스페이스X라든지 우주선 쏘아올리는 거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 이번에 이런 트럼프와 함께 돈 대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사람들한테 이런 들 돈 걸고 행사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스케일 이런 게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열린 상태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이 또 관계가 깨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제가 보는 관계는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그런 관계다. 그래서 놀랍게 생각하는 것이 돈을 벌기 위함이지만 한국 사람들이 참 대단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세계에서 이런 테슬라 주식을 이렇게 많이 구매하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 언젠가 이런 일론 머스크가 남들이 다 팔 때 테슬라 주식이 떨어져 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왕창 매입하는 걸 보고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한국 사람들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기 X에다가 한국 사람들 돈 어마어마하게 벌었을 겁니다. 이번에 테슬라 주식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